롯데마트 수지점 아이돌인가요? 전사인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프리카라 엄청나게 예쁜 포스터가 입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레인보우 갤럭시 코디 세트 레인보우 갤럭시 레이슨 스톤을 모아봐요 주얼리 박스 페어팩 스톤 세트 주얼리 박스 펭귄인가요? 귀엽네요 여기는 섹시 쁘띠 코디 세트 페미닐 쁘띠 코디 세트 쿨 쁘띠 코디 세트 스타 쁘띠 코디 세트 스턴킷 세트 에콘 스턴킷 여기는 네일 뷰티박스도 있고요 트렁크 뷰티메이커도 있고요 여기는 영상도 나오고 있네요 프리파라 네일 뷰티박스 모습이 있습니다 네일을 직접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화장품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건 뭐지 7,8 케이스 캔디아라 모드 케이스라고 합니다 캔디아라 모드 여기는 레인보우 갤럭시 코디 세트 정확하게 무슨 액세서리 장난감인가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스티커 같은게 많고요 프리파라 스타트 세트 프리파라 파일백 트윙클 리본 리본 이네요 백인데 리본 달린지 백이에요 여기는 파일백 캔디아라 모드 여기는 변신할 수 있는 꿈의 라이브 프리즘 기타입니다 띵깡띵띵띵 자 이렇게 빛이 난다고 해요 우와 프리즘 기타 레어스톤 다섯개 이벤트 한번 해보세요 또 있습니다 쭈앙 프리파라 어린이날 트리켓 증정행사 란걸 했답니다 몰랐어요 프리파라 아주 많은 캐릭터가 있네요 코리파라 프리티켓 파일 있구요 여기 프리파라 트윙클 세트 여기는 프리파라 캔디백 아라모 여기는 트윙클 리본 캔디아라모드 여기는 여기는 코리파라 어 몰라요 여기는 컬러체인지 주어 코디 세트 여기는 스티커 스타트 세트 네요 이렇게 프리파라 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너무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화장할 수 없다는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자 궁금해 하셨던 구독자님 자 꼭 도움 되셨길 바래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여행 하여행 나를 사랑해 야 하여행 코디 세트 한글자막 by 한효정